자 얼른 찍으세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찍으세요! 민성아 어린이집 봐줘! 민성아 어린이집 봐줘! 어린이집 어린이집 찍으세요! 마지막 유톡이에요! 네가 어린이집 찍은 마지막 유톡! 저희가 제동마켓 구독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그래도 요거라도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린이집 많이 찍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자 우리 배운 대로 줄 안맞아도 괜찮아 즐기면 살 수 있죠?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음악 틀어주세요! 박수하세요!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커 간물도 어쩜 사랑을 못 가볼까 사랑하는 바우지 마라 두리소 두리스들 두리스들 사랑 노래 질겨 그들의 낭만 여행을 빌어요 두리스들 두리스들 사랑 노래 질겨 지구만 잘한다! 수리스들 사랑을 빌수 너나요 너나요 그리신 걱정 모두 잊고서 우리 함께 죽어 죽여요 너나요 너나요 힘든 귀한 보도 던지고 한두 스냅도 채 돌아가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녁대로 그리고 햇살이 좋은 바다로 가물까 흐름을 겸 손짓한 그대 내 목도로 커 감미로 좋은 사랑으로 가물까 사랑하는 당신과 둘이서 들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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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틀면 우리를 한 남을 만들면 고맙습니다. 긴 느낌 모두 남지어 난 나 사랑은 또 제보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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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구만 최고야 감사합니다 지구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르면 사랑한다고 하나 둘 셋 영진 친구들 오빠 커튼 하세요 역시 7살이면 지구아 아 너무 웃겨 저 다섯 달 아기랑 좀 틀리네요 그쵸?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저희가 더 준비하고 싶었는데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너무 많은 운동을 하면 또 아이들이 더 많이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합창인데 합창 준비는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